음악 누구나 한 번쯤 대학생활을 하며 고민을 겪습니다. 이런 고민이 지나치게 되면 대학생활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진로, 생활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라벨에 대한 관심에 맞춰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사회적으로 워라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 역시 학업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이 이러한 균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이 향후 진로와 취업준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이 학업과 취업에 매달리면서 심한 경우, 우울증, 만성피로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라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근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업만큼이나 자신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매학기 동아인을 위한 동아인 워라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학생들이 학업과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여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슬기로운 대학생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MBTI 검사도 했었는데 이건 취업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마음의 봄이라는 집단 상담도 참여해보려고요. 이 외에도 균형의 봄, 자기성장의 봄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고 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앞으로도 시험 준비와 스펙 쌓기 등 여러모로 지쳐있을 동아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오프라인 상담을 망설였던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심리검사와 더불어 행복학, 동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운 뉴스 이지현입니다.